이번 시간에 윈도우에서 서브라인 텍스트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방법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면 되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서브라인 텍스트의 홈페이지를 이동을 하고요. 그 중에서 자신의 운영체제의 버전에 맞는 것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32비트인 경우에는 여기 윈도우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64비트라면 이 밑에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운영체제가 어떤 운영체제,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 윈도우 탐색기를 띄우고 컴퓨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속성을 여시면 여기 보면 윈도우즈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종류가 32비트인, 64비트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운영체제를, 프로그램을,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32비트이기 때문에 이걸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걸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하면 되겠죠.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인스톨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Add Explorer Context 메뉴라고 하는 것은 윈도우 탐색기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바로 특정한 파일이나 폴더를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항목 바로가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건 추가시키는 것이 좋죠. 서브라임을 자주 사용한다면 Next를 선택하고 Install 버튼을 누르시면 인스톨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서브라임 텍스트 이걸 실행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서브라임 텍스트가 이렇게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특정한 파일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그 파일에 대해서 파일을 찾고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보시면 Open with Sublime Text라고 되어 있죠. 이걸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서브라임으로 수정할 수 있는 이 창이 뜨면서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디렉토리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오른쪽 클릭했을 때 디렉토리는 수정할 수 있는 옵션이 안 나오네요. 즉, 아까 보셨던 Add Context라고 하는 그것은 특정한 파일을 서브라임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